네, 자, 광애보석갤립카페 한국광애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. 네, 자, 여기 2탄이죠. 요거는 지금 옥이고요. 네, 그냥 한마디 말하면 차돌.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요거는 중간값이니까 같이 옥고. 얘는 새로운 데이터인데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은 거고. 요 3개는 다이아인데 얘는 러브다이아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조금 한 중급 이상 되는 다이아로서 요거는 한 90점짜리 다이아들이에요. 자, 그 다음에 다이아는 2개 나왔어요. 자, 한번 보실까요? 여기는 아이고, 야가 좋네. 아, 이거 무슨 해파리같이 생긴 건데. 투명도 질이 좋을 것 같은데. 오, 야 그냥 봐도 다이아인데? 얘는 그냥 봐도 다이아요. 딱 보니까 뭐 많이 필요 없이 다이아인데 뭐. 얘는 다이아요. 색깔도 넣고 경도 팍 올라올걸. 두 단까지 올라오죠. 이렇게. 아니, 이게 보면 딱 나오는데 이건 만져보니까 벌써 딱 경도가 나오는데요. 얘는 두 단까지 나올 거예요. 조금 더 열을 가해서 올리면 두 번째까지 해가지고 얘는 딱 질이 좋아요. 씨가 많아요. 백 프로고 이거는 왠지 느낌에 해파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. 해파리가 갇혀가지고 된 것 같아요. 희한하게 조금 느낌 부드러운데 느낌이 있는 거 보니 그래서 조금 해파리를 젤리 핏이라고 하잖아요. 국젤리같이 보이면서도 단단한 경도 올라오거든요. 그래서 좀 수상하죠. 요새 왕 해파리 그게 석회함에 딱 붙여서 오래전에 죽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. 이거는 다이아 맞아요. 뭐 확실합니다. 이거 긁으면 뭐 그냥 나갈걸요. 이보세요. 그냥 나가요. 얘가 콱 나가고 붙지도 않아요. 경도 뭐 보통 그냥 얘가 밀려요. 이거 질이 좋은 거예요. 색깔도 때깔 조명 한번 더 해보자. 때깔도 멋있어. 야 왔다. 색깔이 이쁘네. 얘는 또 다른 색깔 묘한 색깔이 있네. 얘가 지금 상당히 좋다. 안에 내 품 이거는 통으로 여기만큼 같고 아니 내 품은 많지만 내 품은 다 있는 거고 음 이건 쓸만하네. 약간 보랏빛이 좁나요. 약간 보랏빛. 그러면서 블루보라 핑크도 있고 약간 보랏빛에 가까워요. 여기 조금만 더 쪄가지고 아예 핑크색 퍼플핑크가 되었다면 완벽하게 질이 좋은 다이아가 나왔을 텐데 아쉽네. 얘도 지금 보니 얼굴 같지가 아니고 탁 발굿 같아. 이상해. 이것도 이거는 등급으로 예외니까 1등급 이런 건 92점짜리 보시면 돼요. 저건 하나 질이 좋고 쓸만한 게 나왔네요. 요거는 뭐 다이아 같기도 한데 음 다이아네요. 볼 필요도 없이 다이아 나오네 뭐 다이아 나오죠. 올라가니 올라가니 아까 내 품은 조금 더 저거보다는 더 약하죠.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또 여기는 안 나오네. 그러면은 안쪽과 밭이 다른다는 뜻이에요. 야 이거 꺾인다. 웃긴다. 이렇게 은가치 색깔이 나면 것 같은데 꺾이네. 야 이거 웃기지. 이게 다이아 환장하지. 이런 거 보면 일반인도 구분 못해요. 이거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어요. 야 다이아는 진짜 한 코 차이 같거든. 믿기 힘들죠? 이거는 다이아 할 수 없어요. 아까 어딨노? 옥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요 라인이 나와야 돼. 이런거는 종류가 이런거는 그냥 넘깁시다. 얘는 옥이고요. 일단 옥이에요. 얘도 얘가 좀 좋긴 좋은데 얘가 부드러운 젤피스 같은 다이아 같기도 하고 이런게 다이아가 있긴 있어요. 아 옥이다. 올라가지도 않는다. 얘도 또 보니까 젤리피시 신기하다. 이게 이게 신기해. 경도는 다이아 나오는데 올라가지가 않네. 이게 지금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야가 아 죄송합니다. 경도가 안 나오네. 옥이 희한히 똑같은 게 저게 있는데 저게 다이아가 있고 옥이 있단 말이에요. 그게 믿기 힘들다. 이것도 경도가 안 나오네요. 이렇게 딱 보면 갈라져요. 이게 색깔로 보시는 비슷하게 하면서도 얘도 다이아가 안 나와요. 신기하다. 입어라구. 옥. 와 식단. 얘도 옥. 얘는 보자. 희한하네. 얘도 지금 같은 데인가 이 주변에 거의 비슷한 데서 발견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희한하게 다이아는 다이아를 만들고 옥은 옥을 만드는 애. 희한하다. 지금 얘는 너무 일찍 했거나 아니면 지나가 버릴까. 내가 볼 때는 지나갈 것 같아. 얘는 다이아들이 안 될 것 같아. 라인 너무 일찍 나온 푸사가 인데 막 풋풋한 맛도 아니고 조금씩 썩을 거예요. 부피할 거예요. 이거 한번 볼까요. 얘네들 봐. 다 그래요. 신기하다. 너무 신기하네. 도저히 도저히 이해 못하는 부분.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이아 같은데 아 그렇게 된단 말이야. 이게 희한하다. 희한해. 뭔가가 2%가 모자래. 3%도 아니고 2% 모자래. 그러니까 희한하네. 그러니까 맑지가 않거든. 내가 딱 봤을 때 맑지가 않아서 다 옥 같았거든. 다이아는 맑아야 되는데 불투명해도 약간 색깔이 탁하지는 않거든요. 얘는 우유풀깨 볼필요 없어요. 이런 거는. 보랏빛 좀 나네. 얘도 자 얘는 아니고요. 얘도 옥입니다. 자 이거 옥이에요. 얘도 옥이에요. 이 떨어져요. 일단 얘는 뭐 볼필요 없이 돌멩이네요. 아주 덜 된 돌멩이네요. 원소스예요. 얘가 나중에 그냥 안에 넣어놔요. 이런 거는 안에 그 위치 주변에 한번 석회암 조절해. 모래 속에는 묻지 마시고 석회암 속에 묻혀보세요.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네요. 이것도 이것도 아니에요. 다 똑같은 녀석들이에요. 이걸 안 볼까? 일단 이것도 옥이고 이거 옥이야. 얘도 다 이것도 옥이야. 자 이 세 가지 이건 차경 차돌이인들하고 원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하고 여기 해볼게요. 안 올라간다. 야 똑같다. 똑같다.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거 찾게 되겠죠. 오늘은 왠지 뭔가 마음이 혹시 기도 안 한 거 아니에요? 줄줄이 다 그건데 희한하다. 그러니까 비슷한 게 있는 게 딱 그 밭에서는 그게 있어요. 그 밭에서는 딱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병든 고기 한마디로 말하면 병든 공룡 그럴 수 있어요. 암에 걸린 공룡 병든 공룡 자 얘 서경입니다. 얘도 똑같다. 색깔 보세요. 뭔가가 맑지가 않아요. 얘들은 다 아까 쭉 올라가는 거랑 레벨이 다르죠. 딱 거기서 멈추죠. 이게 제 거는 고장이 안 난 보습감병 대부분은 어떤 사람이 이걸 꽉 눌러야 예를 들어 이렇게 꽉 누르면 올라간다. 꽉 누르면 올라간다. 이런데 안 올라가요. 뭘 몰라서 그렇지. 그럼 고장 난 거예요. 올라가는 게 있고 안 올라가는 게 있고 하니까 딱 여기서 맞추는 이거는 고장 나는 게 포니 여기 잘 고장이 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. 일단 1단계 또 여기까지 끊읍시다. 정리하면 얘는 지금 이 정도가 지금 아닙니다. 얘는 다시 갖다가 고근처에 묻으셔서 한 3년, 5년은 지켜보세요. 그래도 표시 잘 해놓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될 확률이 더 높아 얘들은 뭔가 좀 2%는 부족해 에너지 파장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얘들도 얘는 조금 가능성이 있어요. 얘는 지금 아직 색깔만 더 맑아지면서 단단해지면 아마 될 것 같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는 좀 여름에 이건 푸사가처럼 좀 이 세 개 자 다이아몬드 세 개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. 그리고 이 녀석은 진짜 제대로 하나 걸렸어요. 얘는 진짜 멋있게 생긴 거 근데 보니까 아 얘도 공룡이네 공룡 머리통이네 딱 보니까 발이 아니고 발족인 줄 알았는데 눈이 있네 얘랑 이쪽이 눈이네 이거 눈이 있어요 눈두덩이가 있고 눈이 있네 요 눈이에요 요렇게 코고 입이고 요기가 입이고 약간 붙으면서 딱 됐네 발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공룡 머리통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광고가 제일 많다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확률상으로 네 여기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몇 캐럿이죠 한번 하고 오 156캐럿 156캐럿 156캐럿이에요 156캐럿 다이아몬드입니다 요건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니까 이거 얼마 파시겠어요 아니 그냥 물어봐야지 돈이 되야지 뭐든지 생각해보시고 자 여러분 요 다이아몬드 156캐럿이었나 156 자 이거 보여줘요 40개질만 이제 156 어디 156 156이네 그죠 네 좋습니다 156캐럿의 다이아몬드 희귀 다이아몬드를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이상 광애보습갤러리 카페 한국광애보습감정 앵두금 승문부속수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